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또다시 사쿠라라는 비난을 이어갔습니다. 그런데 김의호 의원이 도리어 역퉁을 맞는 분위기입니다. 과거 김의원이 민주당 노무현 대선 후보에게 등을 돌려 정몽준 후보에게 간 역사가 소환됐습니다.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또다시 변절한 정치인을 뜻하는 사쿠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,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입니다.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을 걸은 분이 왜 당을 흔드냐고도 했습니다. 김 의원은 어제도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사쿠라라고 비판했었습니다.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러자 비명기 의원들은 김 의원의 과거 탈당 전력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. 김 의원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. 이때 철세 정치인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면서 18년 만에야 원내에 입성했습니다. 그때 철세, 김민세 뭐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. 거기서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. 그래서 저는 셀프디스라고 보는 겁니다. 이원욱 의원은 운동권 세대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586 청산론을 다시 꺼냈습니다. 이 같은 비판에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깊은 반성과 사과를 거짓했다며 과거 자신의 선택을 비판했다면 그보다 100배 더 이낙연 신당을 비판해달라고 했습니다. TV조선 최원희입니다.